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2018 대학 창업 유망팀 300 선발 경진대회에서 충북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 팀을 배출했습니다. 이것은 충북대학교가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준 덕분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유재수 단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먼저 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충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MBC 충북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충북대학교 링크 사업단이 지역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 및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링크플러스 사업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링크플러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네, 링크플러스 사업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대학에 매년 40에서 50억 정도로 5년간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산학협력 산업입니다. 그래서 링크플러스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또 지역에 있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비슷한 취지로 이미 기존에 링크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가 붙었어요. 링크플러스 사업이라고 플러스가 붙었는데 기존의 링크 사업이랑은 사업이랑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네. 링크 사업을 확대한 사업이 링크플러스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링크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역시 교육부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당시에는 산학협력이 대학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대학 내에서 구축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링크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링크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기술경영지도, 산업체제익자교육, 산학공동기술개발등과 같은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대학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면 링크플러스 사업은 그동안의 링크 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대학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련해서 산학협력을 고도화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프로그램 관점에서 링크 사업에서는 현장실습으로 진행을 했다면 링크플러스 사업에서는 글로벌 현장실습으로 그리고 링크 사업에서는 기술경영지도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를 심화기술지도나 기술경영을 같이 종합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꾼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역산업체 중심을 넘어서서 지역사회공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링크플러스 사업을 선정하는데 전국에서 정말 많은 대학교가 도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대학교가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2017년부터 링크플러스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링크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졌고 많은 대학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던 사업인데요. 저희 충북대학교도 2017년부터 진행이 됐지만 2016년 여름방학 때부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했는데 이때 가장 크게 우리가 염두했던 부분이 1단계 링크 사업을 어떻게 더 확산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설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이 가장 강점 있는 특화 분야가 이제 우리 중청북도 주력산업 분야 그리고 우리 대학의 특화산업인 뷰티산업을 포함해서 빅데이터, 스마트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료기기, 6차 농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중점지원센터 우리가 통상 ICC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업 분야별 집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율적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체에만 한정했었던 또 산학협력의 범위를 지역사회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특화센터 우리가 이제 웰라이프 RCC라고 명칭을 지었는데요.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특화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산학협력 고도화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었고요. 이와 같은 산업 분야별 지원센터인 ICC와 그리고 지역사회특화센터인 RCC를 중심으로 모든 산학협력 산업을 운영하고자 해서 계획했던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충북대학교가 링크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운 목표와 비전, 뭘까요? 저희 충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이미 링크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산학협력 산업이 단발성으로 끝내선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산업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산학협력 모델이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공생형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수행 목표로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과정과 제도가 산업협력 친화형 제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 수요 기반의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고도화 그리고 대학의 산학협력 친화형 제도 고도화를 세부 수행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성과가 정말 전국에서 눈에 띌 정도라고 들었어요. 어떤 성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네. 저희 충북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2017년도 평가에서 충청권 11개 링크플러스 사업단 중에서 1위 1위요? 네. 전국 55개 대학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사업평가의 핵심은 본 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산업 친화적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각 대학별로 세웠을 텐데요. 그러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충북대학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ICC 센터를 중심으로 선정한 6개의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술 이전 성과 그리고 창업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인정을 받아서 창업 교육 구소대역으로 선정된 성과 그리고 기업 맞춤형 트랙 운영을 통한 취업률 향상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한 이런 임팩트 있는 성과가 저희 평가에 굉장히 우수한 평가의 핵심 요소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네요. 정말 이렇게 1년 넘게 추진해온 사업이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충북대학교 링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충북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산학 협력 모델인데요. 산업 분야별 집중 지원 센터 제가 계속 ICC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ICC 중심의 산학 협력 추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ICC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영어의 풀 네임을 들어보면 인더스트리 커플드 컬래버레이션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분야를 잘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단은 이런 산학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산업 분야가 아닌 충청북도의 주력 산업 그리고 대학 특화 분야를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티 산업 그리고 빅데이터, 스마트카, 육차농산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료기기 등과 같은 그러한 ICC 중심의 모든 산학 협력 프로그램들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런 산업 분야별 집중지원센터 ICC를 심화 ICC와 기반 ICC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과 탈락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통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유재수 단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링크플러스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게 학생 창업 지원 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지난해 우리 링크플러스 사업에서 가장 큰 행사가 산학협력엑스포입니다. 매년 11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그 산학협력엑스포에서 2017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돼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역 및 타 대학의 창업교육 확산에 저희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공로가 인정돼서 제가 상을 수당한 것 같고요.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창업강좌, 기업가정신특강,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멘토링, 창업캠프, 심지어 창업동아리끼리 하는 경진대회 등과 같은 10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최근 3년간 우리 충북대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지원 펀드 95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창업펀드 95억 원을 창업교육과 창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국립대 최초로 대학 창업펀드 15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최초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전방위적 창업문화 확산의 결과가 올해에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전국에서 300개 창업유망팀을 선발하는 교육부 유삼백 대학 창업유망팀 선발에서 전국 최대로 19개 팀을 배출하는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적이 또 하나의 예로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산학공동기술개발에서도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들을 내셨나요? 사실 저희 처음 1단계 링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업체들이 링크 사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대학에서 무슨 산학협력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형태로 생각을 했었고요. 대학의 구성원들조차도 산학협력에 대한 감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지역의 산업체와 우리 대학 간에 미스매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이런 산학협력의 중요성, 당위성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고 대학 구성원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큰 형태의 어떤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보다는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부터 같이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기업에서 필요로 한 기술 지도에서부터 기술 경영 지도, 또 산업체에서 필요로 한 재직자 교육, 또 산업 프로젝트 랩 등과 같은 것을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여기서 나타난 형태의 결과들이 시제품으로 이어진 상황이 됐을 때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또 이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산학공동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이런 지원 체계 전략을 잘 세워서 그러한 어떤 미스매치 문제를 저희가 해소할 수 있었고요. 또 2017년부터는 전 산업이 아니라 6개의 ICC 센터를 중심으로 한 특화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산학공동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서 기술 이전 건수 및 기술 이전 수입료를 전국 최상위권의 성과를 저희가 거둘 수 있었고요. 기술 이전 실적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55개 대학 중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화장품 동아리를 집중 육성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화장품 동아리를 저희가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 동아리 운영은 우리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전체 창업 동아리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 동아리들의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장품 산업 자체가 충청북도의 주력 산업입니다. 이런 충청북도 주력 산업인 화장품 산업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이러한 화장품 동아리를 화장품 관련 대학인 약대나 공대 또 농생대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성을 해서 그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제품 제작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해서 사업화까지 성공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매년 저희 충청북도에서 오송 화장품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는데요. 그 오송 화장품 산업 엑스포에 저희 화장품 동아리에서 제작한 시제품들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정말 중요한 게 요즘에 한참 취업이 힘들잖아요. 취업 대란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학생들이 취업 힘들다는 소리 정말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해외 취업 지원 사업도 추진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가요? 정말 국가적으로 취업난이 심해져서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 지자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충북대학 링크 플러스 사업단도 취업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해외 취업을 기본적으로 좀 추진하게 됐는데요.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기업을 먼저 발굴해야 되고요. 또 각 국가의 해외 기업에서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해외 취업 체제를 저희가 1차 년도에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취업지원본부와 공동으로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해외 기업에 가장 취업하고 싶은 나라가 어딘지를 조사를 하고 현지 기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서 조사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싱가포르과 같은 나라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나라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 나라의 해외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직접 우리가 찾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기업에서 맞는 직무, 또 언어, 또 글로벌 현장실습 등과 같은 맞춤현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를 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 2월에 해외 취업에 성공한 학생 수를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총 6명이 해외로 취업이 됐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첫 시도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에 9명, 미국에 3명, 싱가포르에 4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또 금년에는 일하는 것들을 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일본으로의 취업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에서는 우리나라 IT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싱가포르, 프랑스와 더불어서 일본에 취업할 대상자 54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방학 동안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열정이 대단해서 방학 중 안에도 휴가 없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의 성과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와주기 덕분이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과 외에도 스마트카 분야, 인재 양성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도 어떤 성과가 나고 있나요? 네네. 또 충청북도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카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대학 린크 플러스 사업단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인프라를 잘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은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스마트카 분야의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창 캠퍼스의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차 성능 시험장이 갖춰져 있고요. 또 학내에는 스마트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치를 해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교육 과정으로 학부 내의 스마트 자동차 공학 전공 또 대학원의 협동 과정으로 스마트카 전공을 개설해서 관련 산업체와의 산학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교육 인프라를 배경으로 매년 우리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017년도 전국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을 해서 3천만 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고요. 또한 관련 동아리 팀들이 지능형 SOC 로봇 워 2017에서 나가서 금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충북대학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이러한 관련 산업체 그리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 곤고히 해서 이 스마트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를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링크 사업단 수장을 맡으셨잖아요.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한 마디 해주시죠. 네. 2021년까지 링크 플러스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단장으로서 가장 희망하는 것은 링크 플러스 사업의 자립화와 내재화입니다. 많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이 종리되면서 사업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의 경우는 재정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산학협력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을 대학 내에 정착시키고 저희가 자립화를 추진해서 정부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산학협력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한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과 같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산학협력 뿐만 아니라 저희 전통시장 살리기 또 독거노인 및 다문화 가정 돌봄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 유재수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지원을 통해서 대학 창업교육 선도 대학임을 입증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내서 충청권 산학협력 메카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